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안동 1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 파고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대 3.5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나면 찬 공기가 밀려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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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